우리 작업실 먹고있어 여기 끌어주면 우리 잡아줄 수 있어 어! 격차! 격차 뺏겼어! 이거 무조건 살해야돼 어! 나이스! 빠나! 머든 털드 잡았어요 이걸 M76으로 잡네 머든 잡은건가? 연막 속으로 뚫고 쓴 MPX니까 그런거 맞죠? 자 자리 잡으십니까 서마이트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내가 타창 그냥 잡으러 감 타창 그냥 잡으러 감 아 뭐야? 계단에 하나 있었나요? 슈미카 장전중이 타카요! 슈미카 장전하면 기지는거야 박 1층으로 내려왔어요 문 날 문 날온거 이미 안에 다 들어갔구나 엘로핑 쪽 엘로핑이 어디 서울 가는? 옥도 먹어줘야 될거 같은데 이거 반대 계단 반대 계단 모르는데 반대 계단 아무도 안보는거 도우면 되지 쓰레기 어? 마침 캐슬로 딱 막아줬다니 전개가 흘러요 패치까지 강화를 해버렸네? 위에 까고 이거 뭐 넘겨볼거 같은데 뒤에 위에 까고 뭐 넘겨서 전개 벗어도 되지 않을까? 벽 안 열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에 있는거네 아 이거 캐슬 무슨 펜딧? 귀엽자 엘라 샷건이다 엘라 샷건이다 드립빼 에바소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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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 미투잼말로 일어서지마 일어서지마 미투잼말로 깨야돼? 안 깨어도 되니 옆에 열린다 어어 총 쏴줘 총 쏴줘 총 쏴줘 총 쏴줘 나 침탱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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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버 봐줘 봐줘 나이스 나이스 침탱있다 아 이거 이걸 그리스도 긁어라는데 이러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여기는 아 아까 도로니 에? 아 이거 망같은거 제가 수단이 없네 나스 해버틸 하하하하하하 어 아 나이스 필드 안보이거든 야 나 오른쪽으로 모으고 모으고 오 미안 미안 아니 펄스 펄스 1층 펄스 1층 펄스 1층 펄스 유투브 아 펄스 클리어 시일드 이스라엘 그 암아웃방에 쏘는 것 같아 헐스 관측 저기에 있어 뭐야? 한 번? 천모장 근데 계단에 아까 올라왔을거야 유난히 살짝 올라가는 건 또 나쁘지 않을까? 또 나쁘지 않을까? 태빈이 바로 오른쪽 올라온다 한 번? 한 번? 저 좀 이상한데? 여기 동아리 떨어질 줄은 몰랐네 누구 옆에 이리 좀 봐 이렇게 해냈어 헛 뒤에 얘가 있다가 빠졌어 서버 계단에 뭐 있는 것 같은데? 다 때려봤네 그냥 혜빈님 잠시 마이크 와 죽겠다 바이바이 식당이 대기장부터 멈추는거죠? 식당이 대기장부터 멈추는거죠? 식당이 대기장부터 멈추는거죠? 식당이 대기장부터 멈추는거죠? 캐치 캐치 를 써요 캐치 강좌보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바꼈어요 식당이 파악중 드로닝중이거죠? 하나 궁궂있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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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고 와 킬 많이 때나 난 잘 모르겠네 혹시 킬 해냈다 킬 해냈다 궁궂있나보다 킬 해냈다 킬 해냈다 자 고압 다단바게 come out! come out! wherever you are! there is somebody! 안에 두고 있었는데? 다운 아니야? 죽었다 일어나는 소리 들렸어 피가 계속 써줘 쿨타임 끝나면 총 쏴줘요 총 쏴줘요 총 쏴줘요 바로 앞에 아이고 나 맞았다 피가 능력 쓰면 바로 써줘 피가 능력 써줘 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나이스 아 씨 아 내가 눈물 아 첫 방에 적 빠졌어 아 어디? 철회봇이? 반대개다 반대개다 아 하나 더움에 적어 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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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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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비 3단다 래인 계단 내려가 래인 계단 내려간다 래인 계단 내려간다 부자 어디서 를 지했어 로비에서 보이지? 래인 로비에서 보이야 래인 로비에서 보여 아 나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나 올라왔다 아 나이스 아 뭐 해 보겠네 예거를 미칩니다 여기 그럼 구조의 백디적인 아 갈등 카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